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아내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까지 자기를 의심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도리어 들어 무릎팍을 내밀 때 쥐어졌던 주먹과 성은 슬프디 슬픈 정으로 돌려 풀리고 만다. 개용묵 지음 부부 하필 들어와 앉는다는 것이 그 밑이었다. 무엇이 장하다고 한 다리를 찢어져라 공중으로 들고선 묘령의 단발량. 서커스단의 광고 포스터 치고는 그리 추잡한 것은 아니로돼 앉아서 올려다보니 맹랑하다. 이보 이거 치워줘요. 마담에게 시선을 보내며 한 손으로 포스터를 가리켰다. 눈치 빠른 종업원은 마담의 지시도 있기 전에 달려와 정우의 머리 윗벽에 붙은 포스터를 뗀다. 고의 그러나 커피보다 시보리가 먼저 온다. 시보리 안 써 안 쓰세요? 안 써 그리고 담배를 꺼내 왼손 엄지손가락의 손톱 위에 긁을 박으며 성냥 그러나 그저겐 커피가 왔다. 성이 가시는 듯이 어이 성냥 가져와요. 다시 크게 소리를 질러놓고 보니 성냥갑은 이미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이 있다. 멋쩍게 집어들어 담배를 붙이고 나니 계집은 성냥을 또 가져온다. 할 말이 없다. 말없이 정우는 찻잔을 들었다. 열한시가 넘은 다방 안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 건너쪽 야자수 그늘 아래 마주 앉았던 한 쌍의 젊은 남녀가 가지런히 떠나가니 정우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아베마리아 곡이 쓸데없이 떠들고 있다. 담배 한 개 필 동안 기다리라던 한 군은 연달아 붙인 담배가 반이 넘어 타서도 오지 않는다. 필시 술이 또 과해진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오. 정우로서는 이 위약이 여간 불쾌한 것이 아니다. 한 시가 바쁜 취직의 결과 여부가 알고 싶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열 시에는 꼭 들어와야 된다는 아내의 다짐을 받은 그 약속한 시간이 이미 지난 지 오래였음에 들어가면 또 귀찮게 박박 바가지를 긁혀야 할 것이 적지 않이 근심인데 한 군을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간다면 그저겐 또 거짓말을 꾸며대야 할 것이 한심한 것이다. 거짓말이야 얼마든지 하면 못할 것도 없으련만 너무도 해놓아서 이제는 실상 고지 들을 말을 좀 채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기도 막혔다. 외출에서 늦게만 들어오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야 고지는 듣지 않고 그저 어느 계집을 보러 갔던 줄만 믿고 매일같이 앙탈이다. 그러니 실상 계집은 보러 아니 갔던 때도 기생이라든가 하다못해 카페 여급이라도 데리고 술을 먹었대야 왜 그랬느냐고 앙탈을 부리면서도 그래도 남편의 정체를 바로 캐어낸 것이 개운한 듯이 그리고 속질을 하는 것 같아 좀 마음을 풀지 이건 사실은 친구와 술잔을 나누다 어찌어찌 늦어져서 밤늦게 들어가도 그대로 고백을 하면 자꾸 바로 되라고 오금을 못쓰게 무릎을 꼬집고 따지고 야단이니 그런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자면 거짓말을 안이하게 되는 수가 없다. 그러나 거짓말도 한정이 있지 밤낮 개집만을 보러 다녔달 수도 없고 또 밤낮 같은 개집만을 보았다면 고지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실상 거짓말의 준비에도 궁핍한 참이다. 그래도 한군을 만나보거나 들어가면 취직 여부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짓말을 꾸며대는 데는 다소 참고가 될 것도 같은데 한군은 이렇게도 약속을 안 지킨다. 좀 더 기다리면 오려나. 담배를 다시 한 개 드러내어 태우자니 종례 열두시를 치고 만다. 다방은 그만 문을 닫는다. 정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짓말의 준비에 머리를 써야 할 경우에 다다른다. 오늘 저녁은 어떤 개집과 또 무엇을 어떻게 놀았다고 꾸며둬야 되노? 옹색한 생각에 머리를 쥐어짜며 다방을 나왔다. 기어코 아내는 뾰로통 얼굴을 찌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도 눈 한 번 거들떠보는 법 없이 옷가지 외에 떨어진 눈을 그대로 숨쳐가는 바늘 끝에만 주고 앉아있는 품은 묻지 않아도 알일이었다. 지극히 섭섭한 일이다. 오늘 밤의 외출은 취직권으로서의 그것이었으니 여보 어떻게 되었어? 하고 혹은 반가위 맞아줄지도 모르리라던 생각은 쓸대도 없는 자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언제나 이러한 경우이면 취하는 버릇 그대로 안말도 없이 넥타이를 끄르고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벽을 쳤다. 몇시나 될 수? 말짓말이다. 손목에 얹힌 시계가 죽었을 이치 없건만 구태어 자기에게 묻는 말은 지금이 몇시인데 인제야 들어오느냐는 투정이 아닐 수 없다. 눈으로 못 보우.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 가는 말이 고을리 없다. 오늘은 술도 안 잡수셨구려? 찻집에서도 술 먹나. 8시에 들어간 손님을 12시가 넘도록 앉혀두는 찻집은 있고요. 비로소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긴 하였으나 으드등 찌푸린 낯은 여전히 화기를 줄여앉고 펴지 않는다. 글쎄 당신은 왜 말을 늘 그렇게 비꼬아야만 하고 하우? 제가 비꼬아서 하고 싶어 하우? 당신이 하게 만드니까 하는 게죠. 허참 허참이 아니라 그렇지 뭐예요? 허 글쎄 암만 허하고 얼굴을 나려쓰러도 전 못 속여요. 속이긴 또 뭐 그럼 그래 여덟시에 들어가 여지껏 찻집에만 앉았다 오셨수? 길끈 눈을 남편의 얼굴에다 쏜다. 네가 여지껏 찻집에 있다 왔대나? 그럼 당신이 찻집에서 한선생과 만나자고 했다고 그러고 나가시지 않았수? 그래 찻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무엇이 어쨌단 말이오? 아니 그럼 여지껏 찻집에만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왜 그리 사람을 믿지를 못하우? 내 속 시원히 다녀 들어온 경과를 고지곳대로 보고하리다. 여덟시에 전원으로 가서 한 군을 만나기는 했으나 아직 사장을 못 만나보았다고 하기에 그러면 이제라도 알아보라고 땡땡 회사로 보내고 샹크레르에서 11시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는 본정으로 가서 책전을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약속한 대로 샹크레르로 와서 기다렸으나 한 군이 오지를 않아서 여지껏 기다리다 돌아오는 길인데 무엇이 그리 의심스럽소?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기어이 또 오늘도 거짓말을 듣고야 말려는 심사인가 보다. 정호는 금시 걸어지는 침이 입안에 쓰지씀을 느끼고 입맛을 다시었다. 왜 대답을 못하우? 이제는 거짓말을 못 꾸며대겠수? 아마 취직이라는 건 외출을 하기 위한 구실인가 봐. 언제부터 한 군 한 군 하고 된다는 취직이 이게 벌써 한 달이 넘었으면 넘었지 한 달에 하루라도 모자라지는 않았을걸요. 그래 바로 못 대요? 갔던 곳을 휙 돌아앉으며 일감을 뒤로 던진다. 바로 되지 않으면 어디까지든지 해보겠다는 어투요 태도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이 거짓없는 고백이다. 물끄러미 정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대답할 말에 지극히 빈곤함을 느낀다. 왜 거짓말을 또 못 꾸며대고 앉았수? 그래 대답하기도 거북한 걸 계집질은 왜 해요 허길 내 속 태워주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뭐? 정호의 감정은 순간 아무것도 모를 만치 흥분에 젖어둔다. 그럼 계집질을 당신이 안 하고 왔단 말이요? 그러면 자정이 넘도록 글쎄 찻집에만 그냥 앉아있었다는 거야 말이 돼야죠. 아 무엇이? 정호는 저도 모르게 무릎팍을 한 걸음 아내의 곁으로 미끄러져 놓는다. 제가 그렇게 실수? 네? 이건 묻는 내가 잘못이지. 싫게 계집을 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당신 곁을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데 당신은 참 제 속을 이렇게도 몰라준단 말이요. 정이란 하나만인 것도 당신은 알죠? 둘은 아니고 그런데도 저를 몰라주는 걸 보면 당신의 정이 가정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뭐 빤한 일이죠. 빤한 일이에요. 기가 막히는 소리였다. 이렇게도 아내는 자기의 속을 몰라준다. 어떻게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기막힌 사정의 마음을 순간 정호는 아내에게 말끔히 떨어보일 수 없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 이러한 자기의 속을 아내는 왜 이리도 모르고 의심만 하는 것일까? 그 의심만 푼다면 원만한 사랑 속에 아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니 그 순간 정호는 아내의 그 의심을 어서 바삐 풀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정이 마음껏 자기 애교로 건너오므로 또한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정이 서로 얼클어져 보고 싶은 충동이 부릴 듯 하였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한시바비 풀어주므로 살뜰이 오는 정을 사고 싶었다.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까지 자기를 의심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돌이어들어 왜 있겠어요? 글쎄? 비로소 남편의 입에서 바른 말이 실상은 거짓말 나오게 만들었다는 장함과 또 남편의 속을 알게 되었다는 것들의 반가움이 이야기도 듣기 전에 벌써 그의 낯에 찡그렸던 주름살을 어느 정도까지 펴놓기에 조카였다. 아까 그 적의 말야 샹크레르를 갔더니 기다리는 항구는 오지 않고 왜 지금 내가 말 있는 땡땡 회사에 타이피스트가 있지 그 여자가 엉뚱 강산에 들어오거든 그래 심심도 하던 채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실인즉 그 여자와 같이 진고개로 갔던 게야 자 이제 실토를 했으니 심사가 변하오 하기 싫은 거짓말이었으나 이 순간 빙그레 웃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슬픈 일만이 아님을 그 순간 인식했다. 그것 보아요 글쎄 저는 못 속인다니께 이제 그 여급은 어떻게 또 돌렸다고 타이피스트에게로 돌라붙었수 취직을 한다고 거기 다니더니 계집을 끌려다녀구려 참 그런 수는 용하시지 네 또 고년이 심상치도 않다고 늘 생각은 해왔지 그래 취직은 거짓말이지요 내 그 취직 이제 고주는 안 들을걸 여보 취직보다 계집애 더 마음이 있으니 어떡할테요 글쎄 집안은 오가리처럼 자꾸 오그라만들고 아이 참 지긋지긋한 취직이야 그래 본정가선 못을 했어요 당신 성질에 그저 돌아다니기만은 안 했겠죠 그저 찻집 쓸래지 하긴 뭘 해 그건 또 거짓말이에요 왜 찻집에만 들어가 있었으려고요 계집을 다리고 간 차비에 그러나 아무리 거짓말을 꾸며 댄다 하더라도 또 아내의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시원하게 듣고자 하기까지의 그 관계라는 것이 있었다고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차마 하는 수가 없었다 이제 더 그런 말을 물으면 나는 불쾌하겠소 그만 잡시다 자리까루 그러나 아내는 그것까지 들어야 개운하겠다는 그러한 표정이 아직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휘어드는 마음은 그런 이야기만으로서도 커다란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밤은 사랑하는 계집과 같이 산보를 했으니께 아주 단잠을 주무시겠지 빈정을 거르면서도 깔라는 대로 자리는 깐다 비로소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튿날도 저녁때에야 항구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보람있는 소식이다 늦었어도 반갑다 어제 저녁은 실례했네 술이 그랬네 그려 전화로라도 못 간다는 말을 알리고 싶었으나 원 선술집에 전화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나 반가운 소식을 이제 전하니 어제녁에 노염은 풀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아네 되었네 되었어 취직이 되었단 말일세 내 어제 저녁 바로 그 길로 사장을 만나보고 따졌던 것일세 이제 회사의 일이 정리되는 대로 정식 통첩이 자네에게로 날아들길세 멀어도 아마 사흘 후이면 될 것이라 하네 일 없이 바빠 용달을 시키고 못 가네 나 지금 또 술 먹으러 가는 길이야 아니 반가울 수 없었다 실직한지가 1년 실로 군색함이 이를 때 없었다 빚을 내라 빚쟁이한테 모욕을 당하고 반찬값을 내라 아내한테 쪼들림을 받고 여보 이것 좀 와보 메신저가 문 밖에 나서기가 바쁘게 정호는 아내를 불렀다 아내로 더불어 아니같이 반가워할 수 없는 성질의 편지인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이 벌써 무엇인지를 다 아는 듯이 니게서 온 거예요 할 뿐 그 편지를 보기에 흥미조차 느끼지 않는다 한 군 한 군이 했어 같이 반가워할 것을 믿고 알리나 네 마지막에 편지를 당겨 보는 채 보고 나서도 반가워하는 빚은 없다 흡사 무슨 일을 저지른 때의 그것과 같은 태도다 한 군 참 이번에 수고해서 그래도 취직이 될 때가 있긴 있군요 하는 소리도 힘이 없다 까닭모를 일이었다 아내도 어떻게나 기다리던 그런 취직이었다 결코 반갑지 않을 이치 없는데 아내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 낮에 옷감을 끊으러 화시냝가를 다녀온다고 할 때부터 어째 낮에 화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더니 필시 무슨 불쾌한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아까 사온 저고리감 거 얼마라죠 개서 무슨 단서를 잡아볼까 물었다 3원 50전이에요 그래도 썩 좋지는 못한가 봐요 요즘 화시냝 사람 많지 많다니 웬 옷감들을 그리 끊어내겠어요 거리는 인제 덥지 아니 참 아까운 봄이 인젠 다 가세요 그러나 원인을 알 수가 있나 인젠 아침밥 때문에 당신 새벽잠 다 잤소 말을 돌려 물었다 새벽밥 짓게 된 걸 잠에다 비하겠어요 어딘지 그 말 속에는 어감의 부자연한 맛이 깃들인 듯하다 그래도 그 고소한 아침잠 못 자게 될 게 난 근심인데 늦잠 못 자기야 전화 당신이나 매일반 아니겠어요 가까스로 물어보나 경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부자연한 맛은 여전히 어딘지 모르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나 진심으로의 반고화하는 기색이 없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채 그것은 며칠이 지난다 사흘이 지나도 회사에선 기별이 없다 오늘이나 있으려나 해도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내일이나 그래도 아닌 것을 한 주일을 기다려서도 소식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아침 우체부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보았으나 문 앞을 그저 지나가고 만다 필경 까닭이 있는 일이다 정호는 더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한군을 찾아 집을 나섰다 그러나 급기야 한군을 만났을 때의 정호는 뜻도 않았던 사실에 놀라고 도리어 한군을 만나지 않았던 것만 못한 무한의 머리를 못 들었다 아 자네 사람을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그게 대체 뭐란 말이야 만나기가 바쁘게 눈이 둥그려서 마주서는 한군의 태도에는 적이 심상치 않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까닭을 모르는 정호라 멍하니 마주 바라보고 서 있을 밖에 어? 아니 그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글쎄 이리 다시 제쳐묻는 것이었으나 정호로선 그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해독할 수가 없었다 무엇이 어쨌다고 하다냐 좌우간 내용을 말하고 봐야지 무두무미로 원할 수가 있나 말 다 해야 알겠나? 자네 취직건 말이네 취직건 아니 참 그게 어찌 된 일인고 곧 기별이 있으리라더니 기별? 하하 이 사람 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별이 가겠나 다 된 죽에다 코를 떨러났으니 뭐? 아 그 회사의 타이피스트를 보고 남의 사방을 빼앗느니 어찌느니 하고 자네 부인이 찾아와서 욕을 하고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판에 사장 나리까지 그 광경을 목도했다는데 어? 놀라운 소리였다 듣고 보니 지피는 데가 있다 아내가 한 군의 편지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표정이 없이 꼭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 같더니 하는 생각이 선뜻 가슴에 지피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니 옷감을 끊으러 나갔던 것은 결국 핑계였고 목적은 타이피스트를 만나러 그 회사를 찾아갔던 것이었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었다 정호는 입맛이 있었다 그날 저녁 창졸간 거짓말을 꾸며댈 것이 없어 생각나는 대로 그만 그 타이피스트를 끄집어다 거들었더니 이것을 아내는 고지 듣고 이렇게도 일을 저질러 놓았음에 틀림없었다 사실인가 그게? 창피한 물음인 줄은 모름이 아니었으나 너무도 의외라 한 번 따지어 아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이라니 이 사람 말을 좀 듣게나 글쎄 그러니 사장이야 자네가 타이피스트와 그 어떤 관계가 있는 줄로 알지 않을 겐가 그러니 지금 사장과 그 타이피스트와 어떠한 사이라고 그 취직이 되겠나 아 어제 그 회사 앞을 지나다가 자네도 이쯤은 출근할 것 같고 해서 들렀더니 제기랄 사장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었네 그래 그게 무슨 짓이겠나 글쎄 이까지 이야기하는데 정우는 뭐라고 입을 벌릴 말이 없었다 어쨌든 자네 연애사냥은 참 용하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그 계집을 또 언제 그렇게 후렸던 겐가 관계가 아주 단단했기에 자네 부인도 그렇게 분을 참지 못했겠지 오직 부끄러울 따름이다 아무리 허물없는 버스의 앞이라 하여도 그 수치스러운 마음은 정면으로 얼굴을 들고 마주대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본래 몸이 허약한데다 그동안 앓고 나서 정신이 좀 이상한 듯 하더니 그러나 마뜩해 그런 짓이야 그렇다고 그러니 아내에게 그런 책임을 돌리긴 창피한 일이오 모른다니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꾸며는 되었으나 이러한 말이 그의 귀에 고지들어가 맞길 바랄 수는 없었다 그러니 그러한 아내로서의 남편인 자기의 꼴이 그의 인상에서 좀 채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 속으로는 자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입을 비축하고 비웃는 것도 같다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져 그러한 빈정거림을 아니밖에 되지 못하였다 말 없는 한숨을 정우는 속으로 삼키고 수치감과 흥분에 저도 모르게 옆에 찔렀던 손이 부르르하고 호주머니 속에서 그대로 떨림을 깨달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정우의 손은 아무 작용도 하기를 잊은 힘없는 손이었다 아이 지금 돌아오세요 오늘은 날이 진작 더운데 아이 저 이마에 땀 보셔 마주 달려 나와 모자를 받고 우돗을 받을 때 일찍이 돌아오면 이렇게도 반가이 맞는 아내가 하는 생각이 몰려있던 그의 손에 힘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통 빼앗았던 것이다 아흠 다만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숨과 같이 갚았을 뿐 등덜미의 땀을 씻어주는 대로 아내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아내를 달래려고 지어낸 작은 거짓말 그로 인해 큰 낭패를 보게 된 남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부부는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서로를 믿으며 사랑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편안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